그리고 또 두부인데요? 두부를 또 깠어요. 이참에 두부로 다. 좀 크네요. 튀김가루. 이거 부추나 보다. 두부 부침. 그러면 한번 두부를 올려볼까? 소리가. 어떻게 점심부터 막걸리 드실. 너무 맛있겠다. 잘 붙여졌다. 양념에 딱 찍어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붙여졌어. 다 소분해 놨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소분해 놨어요. 이거 재료, 이건 뭐. 무슨 재료예요? 버섯, 느타리버섯. 네, 느타리버섯. 토마토, 양파. 바쁘다 바빠. 지금 많이 바빠요. 수업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장돼요. 뭘까요? 샤브샤브? 아닌데? 토마토. 토마토가 있어. 두부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붙인 거구나. 버섯을 결제로.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발사믹을 한 바퀴, 두 발사믹. 발사믹. 네 바퀴. 꿀을 영영. 꿀이나 단풍 시럽 같은 거 올리보단 같은 거 뿌려서 졸여주시면요. 새콤달콤한 딱 도맛이 나겠다. 이거 조합이 너무 좋다. 발사믹 꿀. 샌드위치에 계란빨. 진짜 건강하다. 겉에 튀김가루를 묻히니까 바삭하고 단단해져서 잘 안 부서져요. 아이디어 좋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겠다, 정말. 이거 진짜 집에 가서 해 먹어봐야겠어. 모두부 두 개 갖고 애기 요리, 엄마 요리 거기에 도시락까지. 두부 샌트 나오네. 이거다. 진짜 이거다. 이거야, 이거 진짜 편집해요. 너무 맛있겠다. 소아야, 배고프지. 어머님 식사 안 하셔도 돼요? 나 먹고 왔어, 괜찮아. 어머님 제가 샌드위치 해놨거든요. 그거 드세요, 간식으로요. 그래, 알았어. 금방 밥 먹을게요. 귀여워. 곰살이. 마마, 마마, 마마. 먹어볼까요? 아유, 너무 예뻐. 이거 먹어볼까? 서서 좋아하는 두부. 어때? 사이 어때? 맛있어? 너무 순하다. 어머, 귀여워. 신났어. 사와도 맛있어요? 응? 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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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먹는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해요. 원래 먹여주면 뱉고 이게. 순하다. 순하다. 서하야 두부. 서하야 두부. 오, 맛있대, 맛있대. 맛있습니다. 애기들이 제일 정확해요. 맛있다, 맛없다. 엄마 먹는 거 봐, 서하야. 너무 맛있다.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랑 비건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겠다. 그렇지. 요즘 비건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엄마 먹을 때도 기다려주니까. 정말 순하네. 맞아. 떨어지고 봤어. 떨어졌어. 엄마. 엄마 여기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 챙겨준다, 엄마. 어떡해. 어떡해. 어, 없는 거 아니에요? 서하야. 기다려, 엄마 금방 갈게. 아, 들켰다. 서하, 엄마 먹어볼까?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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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기다렸어. 아, 입 벌린다. 맛있으면 항상 저렇게 표현을 해요. 리액션이 너무 좋다. 아, 진짜 평화롭네요. 그러니까. 뭐 층을 대고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토닥여주는 거예요, 엄마. 네, 항상 안 하면 저를 그렇게 토닥여요.